이탈리아 문명여행, 제 12강은 베네치아 루네상스 여행입니다. 예술과 건축을 통해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18세기 귀족들은요. 그랜드투어라는 걸 떠났습니다. 프랑스나 영국, 독일의 귀족들이 이탈리아로 고대 로마의 귀족들을 보러 많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게 바로 그랜드투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랜드투어를 떠났던 유명한 사람 중에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 있죠. 국보로는 썼던. 그 사람은 인솔교사로 갔던 거고요. 또 하나 유명한 사람 중에 괴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이었는데 젊은 베르텔의 슬픔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10년 동안 공직에 있다가 37살 때 그랜드투어를 떠납니다. 어떻게 떠났냐면 미네를 거쳐서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 그리고 팔레르모 거쳐서 나폴리까지 한바퀴 또는 한 2년 코스의 여행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 중요한 도시가 이탈리아에서 맨 먼저 만났던 도시가 바로 베네치아였던 겁니다. 우리도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베네치아를 가게 되면 베네치아는 우리가 어떤 섬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육지 영토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메스트레라고 하는 육지도 베네치아의 다 일부분입니다. 오늘날에도 베네치아의 주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있죠. 그리고 마르코폴로 공항이 있고 베네치아 섬, 유리공장에 있는 무라노 섬이 있고 저 앞에 리도라고 하는 섬들도 있습니다. 리도에도 꽤 볼만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섬을 지도를 다시 보시면 중간에 에싸 형태로 대운화가 있죠. 맨 밑에 주데카라는 섬도 있고 여러 건축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기차역에 내려서 여행을 쭉 가보도록 하죠. 기차역 이름은 산타루치아 기차역이고요. 기차역에 내려서 뭘 타야 되냐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여긴 버스가 없죠. 어떤 버스냐면 바포레토라고 하는 수상버스입니다. 이 버스가 여기는 직행버스도 있고 완행버스도 있습니다. 티켓을 사시면 하루짜리, 이틀짜리, 3일짜리 이런 티켓을 사시면 무제한 탈 수 있는 1회권도 있고 1일권, 3일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포레토를 타고 원하는 곳에 쭉 가시면 됩니다. 여기 노선도가 있어요. 우리 서울의 버스 노선도처럼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행버포레토와 완행버포레토를 잘 구분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일종의 택시인, 여기 곤돌라도 있죠. 전세 택시 같은 거 이렇게 빌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를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곤돌라 기사한테 좋은 곳을 보여달라. 그러면 쭉 알아서 여기저기 태워다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포레토를 타고 산타루치아 기차역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1차로 갈 수 있는 건 리알토 다리입니다. 리알토 다리 부근은요. 예로부터 상업의 중심지였죠. 동쪽의 배가 오면 대운화를 거쳐서 리알토 부근에 내렸었습니다. 지금은 리알토 다리가 있어가지고 큰 배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 산마르구 광장의 주변의 항구로 이용하게 됐었던 거고요. 리알토 다리는 예로부터 독일 상인, 유럽 상인들이 와서 이런 거래를 하던 그런 곳이고요. 이 대운화에는 다리가 4개가 있는데요. 예전부터 리알토 다리도 목재로 되어 있었어요. 배가 지나갈 때는 열고 닫고 하는 거였는데 1591년에 석조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리알토 다리를 통과할 수 있는 배만 다니실 게 되는 거죠. 안토니어 다폰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바포레트를 타고 조금 더 진행을 가면 산마르코 광장과 성당을 만나게 되죠. 리알토 다리에서 산마르코 광장까지 걸어가도 돼요. 한 20분 정도 되는데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가는 코스도 꽤 괜찮아요. 한 번은 배를 타고 가고 또 한 번은 걸어서 다니고 베네치아는 크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것도 괜찮고요. 또 시간 절약을 위해서는 배를 타고 다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산마르코 광장에 가면 뭐가 있냐면 당연히 그 정면에 있는 여러 그림들을 만나게 되죠. 여기 최후의 심판의 그림이 간단하게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비잔틴의 양식으로 된 모자이크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날개 달린 사자, 산마르코의 상징, 그림들이 쭉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정면에 4마리 청동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1970년 이후에 만든 복제품이고 원본은 산마르코 성당 안에 박물관에 있어요. 요금을 내야만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패키지에 가면 가짜만 보게 되는데요. 돈 내고 안에 들어가면 진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마는 아주 파란만장한 운명을 갖고 있는 유물이에요. 원래는 로마시에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트라이아노스 시대에 개선문 옆에 세워져 있었다 그런 썰이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콘스탄트노플로 옮겨져요. 그랬다가 1204년에 4차 십자가가 있었죠. 그때 베네치아가 이것을 베네치아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산마르코 성당 앞에 세워놨죠. 그러다가 1797년에 나폴레옹이 여기를 쳐들어가지고 베네치아에 있는 많은 예술품들을 걷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을 전부 집합하라고 해서 니네 집에 있는 니네가 갖고 있는 예술품들 다 내놔라. 안 그러면 내가 뒤져가지고 너 가만 안 둘래. 그래서 온갖 예술품을 다 걷고 그다음에 당연히 싼마르코 성당에 있었던 말도 이걸 빨리로 다 가져가요. 거기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나폴레옹이 수집해왔던 것들은 다 원위치로 돌리는 행위들을 합니다. 그림들 이런 것들은 독일에서 가져온 거 스페인에 가져온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제자리에 돌리는데 돌아간 것 중에 하나가 청동 사도마가 있었던 거죠. 원래 로마에 있다가 콘스탄트로포를 갔다가 베네치아에 있다가 파리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기건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싼마르코 성당은 내부로 들어가 보면 성소피아 성당을 아주 닮았습니다. 이스탄불에 있는 하기아소피아를 아주 거의 비슷하게 베낀 거죠. 이건 비잔틴 양식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겉모습을 보면 하기아소피아랑 많이 다른데 내부를 보면 바실리카 양식의 기둥, 그 다음에 돔이 있는 내부에 보면 모자이크가 다 비잔틴식 그림으로 되어 있죠. 이콘화들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참 서유럽에 있는 성당이 이런 데도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독특합니다. 이거는 원래 그리스 정교에서 이런 식으로 이콘화를 그린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옆에는 도제궁이라는 곳이 있어요. 도제궁이 뭐냐면 팔라초 누칼레라고 부르는데 도제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원수예요. 이 원수는 종신직입니다.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원수로 맡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습은 되지 않습니다. 도제가 개인 숙소이면서 의사당이며 여러 가지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팔라초 두칼레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양식을 보면 아주 독특하죠. 3층 건물인데 1층은 이렇게 돔 형태로 쭉 이어져 있고 그다음에 2층은 비잔틴에서 가져온 듯한 고딩 양식의 아치가 있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대리석 양식을 했고 꼭대기는 이게 요새 같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어졌잖아요. 옆에 제가 팔라초 베키오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건 피렌체 팔라초 베키오인데 이 팔라초 베키오는 기본적으로 요새 역할을 하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1층에도 보면 아주 단단한 벽돌이 되어 있고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막 총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팔라초 두칼레는 전혀 요새 같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베네치아는 요새 역할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내부에 도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특히 물이라고 하는 외적이 와서 침입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새처럼 만든 건물은 베네치아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비잔틴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팔라초 두칼레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도 박물관이에요. 여기도 입장료를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 과거에 도제가 정치 행위를 했던 여러 공간들이 남아있어요. 대해실도 있고 소해실도 있고 한데 이 회실마다 다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죠. 천정에도 주로 그 당시에 틴토레토나 베로네세 같은 유명한 작가들이 여기에 베네치아 역사의 중요한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의회가 보면 의자도 있고요. 그 옆에 어떤 박물관인데 거기 보면 칼이나 중세 기사의 갑옷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베네치아 병사들이 요새 지킬 때 싸웠던 아니면 배 타고 이동할 때 싸웠던 그런 무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법정이 있고요. 그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죄수가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옆에 왼쪽 사진은 감옥으로 건너가는 그곳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실제로 감옥의 모습이죠. 감옥으로 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카사노바죠. 그리고 이곳에서 카사노바는 나중에 도망칩니다. 어떻게 도망쳤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망쳐서 시붕으로 올라가서 도망치고 나중에 파리로 도망을 가는데 어쨌든 이 도제공에 법원이 있었고 거기서 유명한 탄식의 다리를 건너면 감옥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베네치아에서 예술품들을 모아놓은 것은 아카데미아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이 아카데미 미술관에는 베네치아 르네상스에서 활동했던 많은 예술 작가들의 작품들이 여기에 모아져 있습니다. 이 모아진 또 결정된 이유가 나폴레옹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그림들의 상당수는 귀족들이 다 개인 소상품들이었어요. 화가들한테 의뢰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초상화라든지 여러 작품들이 다 귀족들 개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전부 귀족들을 집합시켜서 어떤 작품들을 뺏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리에 갔다가 파리에서 피렌체로 돌아올 때 그러면 원래 귀족들한테 돌려줘야 되느냐? 이러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의 공동 재산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 미술관에 하나로 모아지게 된 거죠. 나폴레옹이 좋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베네치아에서 생산됐던 많은 미술품들이 오히려 베네치아보다는 전 세계 미술관에 많이 나가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젠틀렛 벨리니라는 사람이 그린 초상화가 있는데요. 콘스탄트 루프를 함락했던 메우메트 2세의 초상화예요. 이 사람이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최초 인물, 아주 초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메우메트 2세와 베네치아가 서로 평화주의학을 맺었어요. 그때 선물로 화가한 사람을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이 젠틀렛 벨리니가 콘스탄트 부풀에서 가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여러 그림들을 아마 그렸나 봐요. 그런데 그 그림 한 점이 팔려가지고 런던까지 가서 지금은 레스널 갤러리에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아카데미 미술관에 있는 젠틀렛 벨리니의 그림 중에 유명한 것은 이거죠. 산마르코 광장의 풍경. 그러니까 중세 그림은 아니죠. 중세 그림은 어떤 성서의 이야기를 알려주기 위한 메시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르네상스 그림은 사실적인 그런 그림을 그린 거죠. 이건 어떤 행사를 하는 날이겠네요. 그래서 이 산마르코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모습들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산마르코 성당에 보면 금색이 많이 보이죠. 금으로 많이 입혔다고 하는. 지금은 아마 저런 금들을 따로 모아서 박물관 안에 보관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젠틀렛 벨리니였고요. 그다음에 조르조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던 유명한 그림 중에 폭풍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이 해석이 잘 안 된다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어떤 여인이 아래를 벗고 아이한테 젖을 주고 있어요. 그 옆에 창을 든 남자가 있고 제목은 어쨌든 폭풍인데 설명하기 어려운 옆에 제가 남자 여자를 사진에 넣었는데 그림이 이렇게 작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폭풍이라는 제목이었고 베로네세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 중에 레위가의 향연 보금사에 나오는 장면이죠. 레위가에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도 있고 베로네세의 가장 유명한 그림은 바로 이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가 카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술이 떨어졌다. 그래서 물동이를 술로 바꿨던 그 장면을 그린 건데 이게 또 뭘로 유명하냐면 베로네세가 이 그림값을 사람 머리 숫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림값을 어떻게 받을까 했더니 머리 숫자가 많은 마을수록 비싸게 받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은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이 카나의 혼인잔치는 굉장히 그림이 커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걸 가져갈 때도 여러 개로 잘라서 가져갔다고 해요. 가져가 있었는데 이거는 돌려받지 못한 거죠. 루브르 박물관에 갖고 있는 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람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 머리 수를 많이 집어넣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인물들을 많이 집어넣었고요. 또 틴토레트라고 하는 하가가 있죠. 이 사람은 당시에 베네치아의 가장 유명한 화가는 티치아노였어요. 그런데 이 티치아노가 몸값이 워낙 비쌉니다. 사람들이 전부 티치아노한테만 의뢰했다는 거예요. 틴토레트라는 이 사람한테는 그림 의뢰가 잘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몸값이 싸죠. 이 사람의 전략은 뭐였냐면 빨리 그리기 했어요. 싸게 수술하되 빨리 그려서 넘기는 이런 전략을 썼던 거죠. 그래서 틴토레트가 그린 나중에 유명한 그림 어디냐면 여기 스콜라 그란데티 산로코라고 하는 해관인데 산로코를 수호성인으로 모시는 스콜라 그란데 조합이에요. 프렌치 말로는 길드라고 하는 건데 상인 조합입니다. 상인 조합이 자기네 회관을 틴토레트한테 맡겼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면 3층 건물인데요. 어마어마 그림이 많습니다. 전정에도 벽면에도 이 성경에는 온갖 장면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죠. 오른쪽 그림의 아래쯤에 보면 중간에 성모가 있고요. 여러 또 사제들이 있죠. 그리고 왼쪽에 모자 쓴 남자가 오른쪽을 보고 있는 그림인데 이거는 베네치아의 도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의 현장은 베네치아인 거죠. 이런 식으로 틴토레트는 그림을 엄청나게 빨리 그려가지고 그림값은 싸지만 싼 대신에 빨리 그린다. 이런 전략으로 화거로서 살아남았던 거죠. 많은 그림을 남겼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틴토레트가 남긴 산로코에 있는 그림 중에 예수 십자가 상도 있죠. 아주 사실적으로 상당히 세밀하게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틴토레트가 남긴 유명한 그림이 또 한 점이 어디냐면 사먼 조르지오 마조레 성당에 있는데요. 여기 산마르코 광장에서 문화를 건너편에 보면 물속에 잠겨있는 듯하게 보이는 성당이 산조르코 마조레 성당이에요. 여기 지도보면 알 수 있죠. 건너편에 있는데요. 거기에 종탑이 높이 서 있고요. 저 종탑이 올라가면 베네치아의 도제을 굉장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전망되기도 해요. 저 안에 들어가 뭐가 있냐면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습니다. 틴토레트가 그림. 틴토레트의 그림의 특징은 이렇게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색깔이 있어요. 베네치아 화가들의 그림이 특징에 있는데요. 피렌치아와 비교해서 색깔이 아주 강렬합니다. 원색도 많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물감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런데 물감이 주로 어디를 통해 수입되냐면 베네치아를 통해 수입됩니다. 둘은 동방에서 오거든요. 동방에서 와서 베네치아 와서 베네치아에서 상인에 의해서 피렌치아를 가까워하네요. 그러니까 한 달이 더 건져요. 그러니까 피렌치아 사람들은 물감을 좀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베네치아 화가들은 물감각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이 물감을 더 많이 썼던 거죠. 원색을 많이 쓰고. 그래서 베네치아의 그림이 좀 더 밝고 강렬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틴토레토의 최후의 만찬 같은 사람 굉장히 많죠? 이것도 아마 그림값을 머릿수로 매겼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것은 산조르주오 마조르의 성당 안에 재단화로 있다. 가서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중요한 화가가 티치아노죠. 베네치아의 가장 유명한 화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티치아노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요. 티치아노의 그림은 베네치아보다 외부에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워낙 이탈리아나 유럽 전체에 아주 유명한 화가였기 때문에 군주나 상인들이 이 사람의 그림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었어요. 그림값도 엄청 비싸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티치아노의 그림이 여러 박물관에 있는 거죠. 루브루나 우피치나 로마 바티칸이나 이런 데 티치아노 그림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티치아노가 젊은 시절에 그리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어디냐면 산타마리의 글로리오사 데이 프라리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여기 지도에 보면 있죠? 여기를 좀 찾아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바로 성모승천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성당의 재단화예요. 이걸 티치아노가 25살 쯤에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티치아노의 이름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된 그 계기가 된 그림이 바로 이 성모승천 그림입니다. 이 성모승천 그림도 여기저기 많아요. 이 교회 성당의 재단화로 쓰이기 가장 좋은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12세기, 13세기에 유럽에 있는 많은 성당들이 산타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모신 성당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성모 마리아한테 모셨으면 어떻게 돼요? 성모호자상을 재단화하든지 이런 성모승천상을 하든지 이걸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글로리에서 데이프라리 성당도 티치아노를 불러다가 성모승천 그림을 그렸던 거죠. 티치아노가 성공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건축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이 베네치아에 가서 바포레토라고 하는 배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주변에 엄청나게 멋있는 집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호텔 내지는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게 다 귀족들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뒤편에 있는 것들은 서민들의 집이고 여기 대우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리알토달에게 생기기 전에는 배들이 다 이 대우나로 들어와서 있었기 때문에 그 집 앞에 바로 배를 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들을 그렇게 지었던 거죠. 건축 형식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건물은 바로 이겁니다. 폰타코 데이 투르키. 투르크 상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집인데 이건 13세기 중반에 지아코모 팔미에르 가문에서 지었던 겁니다. 이 건물을 보시면 1층에가 이걸 로찌아라 부르거든요. 열려있는 개방된 공간, 이거 로찌아인데 여기 보면 기둥이 쭉 있고 아치가 있잖아요. 이 아치가 바로 비잔틴 양식이면서 이슬람 양식입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에 그라나다 알람브라 궁전이라고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랑 모습이 똑같죠, 아치가. 이게 바로 이슬람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서 1층의 아치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1층은 용도가 뭐냐면 배에서 짐을 내려서 여기서 뭔가 재포장 같은 거를 하는 일종의 상인의 사무실인 거예요.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층부터 침실 같은 개인의 거주 공간이 되는 거고 1층이 이렇게 개방된 곳이면 아, 이 집의 주인이 바로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비잔틴 양식, 최초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변화된 양식의 집을 보면 카도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팔라초 두칼레, 도제 궁예와 비슷한 창문, 아치를 갖고 있는 그런 집인데요. 여기도 1층에 로찌아가 비어있죠. 개방된 공간이죠. 이것도 아마 상인이 썼던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상업활동이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1층에 열려있는 이런 귀족의 상관으로 쓰였던 거고 이게 16세 이후로 가면 상업활동이 점차로 약해지고 이 본토라고 하는 육지가 땅이 넓어지거든요. 꽤 넓어요. 거기를 귀족들이 농장을 경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도시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집들은 호화주택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되다가 나중에 나폴레옹한테 공화국이 사라진 이후에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팔립니다. 그래서 상업용도로 바뀌어요. 호텔로 바뀌거나 박물관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오늘날에는 여기에 개인들이 사는 영화 별로 없죠. 왜냐하면 집값이 워낙 비싼데 그걸 개인 주택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양식을 보면 팔라초 도미 제이콥 산소비노라는 사람이 작가가 1536년에 지었던 건물인데 르네상스 양식이 최초로 도입된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층에 보면 이것도 상관인데 1층에 아치가 아주 균형된 원이죠. 원이고 6개의 아치가 일렬로 딱 서 있죠. 이게 바로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2층, 3층도 마찬가지죠. 비례와 균형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전형적 르네상스 양식 건물이다. 제이콥 산소비노가 다른 건물을 지었는데 이거는 1층이 좀 바뀌죠. 그리고 2층의 기둥 모양도 조금 바뀌고 1층이 개방된 공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막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상관으로 쓰이지 않고 뭔가 개인 주택의 역할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층에 보면 기둥이 두 개씩 서 있죠. 이걸 흔히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르네상스 양식 너무 규칙적인 기둥과 아치보다는 뭔가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어? 해서 조금 변형을 준 거를 흔히 매너리즘이라고 불러요. 2층, 3층이 조금 다른 형식을 가진 르네상스 양식 또는 매너리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다. 르네상스 건축물의 대표 건축가는 안드레아 팔라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네치아 섬에는 별로 많은 건축물을 남기지 않았고요. 주로 육지 쪽에 많은 건물을 지었는데요. 가장 유명한 건물은 비첸차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빌라 로툰다예요. 그러니까 로툰다라고 하는 것은 원형 건물이에요. 그리고 르네상스 양식의 특징처럼 균형을 다 갖고 있죠. 사방에 여기 정면이 다 있어요. 동그란 돔이 있고 그 사방에 입구가 4개나 돼요. 이게 바로 로툰다. 안드레아 팔라디가 로툰다예요. 이 사람이 지은 것 중에 하나가 베네치아에 남아있는 건 바로 아까 봤던 산조르지오 마저르 성당의 파사대예요. 정면이 있죠? 기둥이 4개가 있고요. 그 위에 신전의 모양이 있는 정면을 팔라디오가 설계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설계만 하고 나중에 1560년을 착공한 다음에 그의 제자인 스카모츠에서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잔틴 양식, 그 다음 고딕으로 넘어갔죠. 그러고 나서 르네상스 양식이 왔죠. 그 다음 메너리즈 일부 있었죠. 그 다음 양식이 바로크입니다. 이 바로크 양식은 어떤 특징이냐면 르네상스 양식을 따오긴 했는데 기둥을 조금씩 변형을 시켰죠. 그리고 1층이 개방된 공간이 아니고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무늬가 되어 있는 거고 3층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단순해지죠. 오늘날 이 건물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카, 레쪼니꼬 이렇게 했죠. 언덕 하나를 그러는데 대우나 변해있는 카, 레쪼니꼬다라고 하는 건데 카가 뭐냐면 카사라는 거의 약자예요. 개인주택을 카사라고 그러거든요. 혹시 유럽에 가서 카사라고 하면 아 개인주택이구나. 팔라쪼하면 제후 이상의 어떤 성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베네치아에서는 카사라고 안 하고 그냥 카라고만 한 거예요. 카도르 하면 도루집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카, 레쪼니코니까 레쪼니코 집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건축물을 받고 그다음에 베네치아는 또 중요한 유럽에서 손꼽히는 인쇄 도시였습니다. 왜? 언론 자유가 보장이 됐다는 겁니다. 당시에 언론 자유는 뭐냐면 로마 교황으로부터의 언론 자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이건 금서야라고 하면 유럽 전체가 전부 금서였어요. 그런데 베네치아만 그게 교황의 말을 안 들어도 됐었습니다. 왜? 늘 베네치아는 약간의 교황과 거리를 두고 있었죠. 가끔은 파문도 내려가는데 베네치아는 껐다가 없어요. 버팁니다. 교황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베네치아는 버틸 수 있었죠. 왜? 교황이 내리면 황제가 군대를 보내서 점령을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피렌체나 제노바나 밀라노 이런 데는 프랑스군이 와가지고 점령을 시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베네치아는 바다에 쓰니까 이거를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베네치아가 큰소리 쳤던 거죠.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한 이후에 실제로 이런 많은 서적들이 인쇄될 수 있었던 최고의 도시가 바로 베네치아였습니다. 심지어 꾸란까지도 이곳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인쇄됐었습니다. 오히려 꾸란은 아랍에서는 번역을 못하거든요. 인쇄도 못해요. 반드시 여전히 손으로 필사만 했어야 되는데 이때 베네치아에서 꾸란도 번역에 출판할 정도로 언론 자유가 보장되었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출판이 된 많은 책들이 서유럽에 판매가 되었던 거죠. 지금이 카니발 시즌이에요. 카니발은 사순절 이전에 1, 2월에 행사가 있는 카니발입니다. 이 카니발 행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 복장도 물론 독특하게 하지만 가면을 쓰고 다녀요. 복장도 자기 신분이 어떤 것인지 가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가리는 이런 행사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네치아의 특산품은 뭐냐 하면 가면이에요. 가면을 쓰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나폴레옹한테 멸망한 100여 년 동안에 상업활동은 거의 멈췄고 주로 농업도시로서 베네치아가 있었고 그다음에 순례지로서 베네치아 역할이 있었는데 서유럽에 있던 많은 귀족들이 이곳을 거쳐갔던 거죠. 그랜드투어 일환으로 거쳐갔는데 일종의 활락도시로서 가볼 만한 그런 곳이었던 거죠. 돈 싸들고 가서 실컷 놀다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베네치아에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한 시절이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에요. 이 카니발이 열리는 그때. 어찌 보면 베네치아 사람들한테는 이 카니발, 가면을 쓰고 활동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해방의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또 하나 이 베네치아 중연 행사가 바로 곤돌라 노적기 대예요. 9월 첫째 주 1월에 벌어지는 건데요. 리도 바깥에서부터 배를 접고 와서 리알토다리를 지나가는 대우나를 쭉 지나가는 행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조합별로 해가지고 팀을 짜서 여기를 지나간다고 그래요. 이걸 보러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이렇게 멋있는 행사들이 있었죠. 물론 2020년도에는 못했겠지만 아마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이거를 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베네치아를 가보면 미래가 상당히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현실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보도에 물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차 있는 옆에 이렇게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무슨 탁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만조가 돼가지고 바닷물이 올라와서 이 광장이 가득 찼습니다. 어떤 때는 막 50cm까지 올라온 적이 있다 그래요. 산 마르크 성당 안으로도 막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게들도 물이 가득 차고 봄이 되면 이게 수위가 높아지거든요. 아니면 육지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많이 날 때 이럴 때도 수위가 높아져요. 그걸 만조와 딱 만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물속에 많이 잠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어마어마하게 물이 많이 찼었던 이런 시절도 있어가지고 지금 베네치아에서는 이걸 모세 프로젝트라고 했고 저 앞바다에 리도라건 섬이 있는데 거기에 물길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 세 군데 물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문을 막는 공사를 한 30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그걸 만조 때 막는 거를 했었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오픈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하게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관광객들의 찾아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고 여기 거주민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베네치아에 관광원 사람들한테 관광세를 따로 매기니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지나치게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행복한 거라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물이 차는 이유가 실제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서가 아니라는 거. 우리 흔히 지구온난화를 해가지고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서 태평양의 여러 섬이 잠기고 있다.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베네치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엄매라고 말하면 이 뻘 위에다가 목재를 받고서 도시길 지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지나면서 상당히 많이 침화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이 차는 거지 그런 수위가 높아진 거 상관없습니다. 다른 육지는 물이 안 차거든요. 여기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화가 돼. 이걸 해결할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죠. 미래가 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도 분명하고요. 조상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오늘은 베네치아의 역사부터 르네상스, 건축물, 예술품까지 왔습니다. 베네치아는 특히 아는 만큼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베네치아 가시기 전에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쓰시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